오늘은 2,8, 공연하는 날 일단 내 썸네일 준비 많이 했나요? 왜 짖는줄 알아서요? 뭐 준비했어요? 비밀이에요 기대하세요 기대가 됩니다 썸네일 자 썸네일 하나 둘 셋 썸네일 아 약간의 스포 아주 좋아 아 약간의 스포 고 께 우째 유켈리 있어 짜파이크 벗게없는 거처럼 오늘은 2,8, 공연하는 날 진짜 내 썸네일 이제 보경 예쁘게 해주세요 자 짠 어퍼 enterprise 다짠 어떻게 난 너무 예뻐 파란색은 여기 우리 같은 팀이고 여기 여기 왁킹이야 왁킹팀 왁킹도 하고 상여자도 하고 나는 파란색 무리무리 은히도 무리무리 컨디션 어때? 컨디션 해보여 나 김수빈 선생님입니다 잠시 있나요? 네 여전히 해보니까 어땠어? 더워요 더워요 너무 더워 공무대 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요즘 요즘 연습 많이 했나보네 표정 완전 위크 진짜 그치 한 3분 다시 쳤는데 한 1분에 위크하는 거 우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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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전화 출산 채널 너가 한국전화 오레오리 많이 많은 소녀팀이었지만 정말 그래도 나는 성공적이게 무대를 한 것 같아요 뿌듯하고 대견하고 오늘 진짜 진짜 많은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무대에 빠짐없이 다 올라가서 괜찮아요 멋졌습니다 다음에도 하고 싶어요 저희는 관종이니까요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남자 오디션반 팀이랑 맨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안무차을 주신 팝송 두 개 어땠어요? 이제 남자 오디션반 춤을 추고 갑자기 오반주 춤을 시키시길래 저의 강점인 노래를 춤 대신에 한 것 같아요 나를 피하는 눈빛이 여인 너의 얼굴이 그런 네가 미워서 잘한 것 같아요 약간 노래는 레전드 솔직히 생각을 하고 좀 올라갔어요 앞에 분들이 다 시키시길래 나도 시키시면 춤을 시키셔도 노래를 해야겠다 올라가서 노래를 했죠 한 달은 안녕! 뇌 갑니다 로이 5개 5개 6개 6개 5개 6개 4개 7개 7개